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10월 8일 월요일날 LS머티럴즈 마감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지금 찍는거는 내일 아침에 전략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오늘 종가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S머티럴즈 3일 나흘 연속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증시, 주말이었죠. 주말 뉴욕증시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 종목들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S머티럴즈가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던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8월 초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FOMC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0.5를 내렸고 11월에 한 번 더 0.5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이나 2차전지 종목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 전기차 캐즘입니다. 장사가 안돼요. 다 업황이 불황입니다. 설비 투자 많이 해놓고 공장도 지워놓고 장비도 들어놓고 많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대출금리가 많이 나가겠죠. 대출 비용이.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리이나 2차전지 종목한테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유리해지면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관련 종목들. 해리스는 미국의 스쿨버스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사람입니다. 친환경적인 종목들. 2차전지. 가장 큰 소외주가 되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 그 다음에 해리스 트레이드. 두 가지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AI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상황이 하나 바뀐 게 있죠. 주말에 뉴욕에서 고용 증가 인해서 금리 인하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갈 줄 알았는데 고용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나 수요지가 될 거를 예상했는데 11월까지 금리는 없을 수도 있다.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11일 날 38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한국 통화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인하할 걸 예상되는데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3년 만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통화정책 변화, 2차전지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내리기로 했던 금리를 안 내리고 한국은 금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하루하루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진 부분. 오늘은 나흘 연속 하락에 대한 반발매, 반등은 나왔지만 그런 금리 인하 이슈가 소멸된다면 다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 2차전지 종목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 주벙에서 봤을 때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고점이 5만 1,500원, 14,000원대까지 내려왔죠. IPO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24년 증권사 생활하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내지 70% 정도 하락하게 되면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5만원대니까 14,000원대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거의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기점이 8월 초였죠. 먼저 시왕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를 분석하고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해리스트레이드, 미국 대선 관련주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유효한데 이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FOMC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랬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14,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3만원대를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만원은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3만원은 이 친구들의 가장 낮은 매도 최저가입니다. 3만원 위로 계속 공매도를 했습니다. 3만원이 뚫리게 된다면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손실이 나기 때문에 급하게 물량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에코프로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액분하기 전에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왜? 2023년 2,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이맘때죠. 기간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주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숏 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키즈로 바뀝니다.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급등 나오니까 시장가로 그냥 산 거죠. 주가가 급등이 나오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급락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숏 커버 때문에 스키즈 때문에 주가가 급등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 LS 머티럴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라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빠졌고요. 고점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바닥을 만들었고 70% 마이너스에서 3만원대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트가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키즈가 나오면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LS 머티럴즈 먼저 지분 관계 보시면 LS 전선이 43% KVR 투자에서 7% 갖고 있습니다. KVR 투자는 뭐냐면요. K스턴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공모전에 물량 정리하고 절반 정도 나머지 물량 6월 달부터 보호의 수가 풀렸습니다. 이 물량을 블록딜로 넘기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블록딜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한꺼번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주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근데 받치고 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주가를 받으니까 더 이상 안 빠지겠죠? 외국인입니다. 외국계 해지 펀드가 하나 들어와서 외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펀드 매니저, 애너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머니 참석하는 정보회의 매주 주간에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PBR 때부터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LS머티럴지는 최근에 관심이 가는 종목입니다. 워낙 그동안 급락했고 LS그룹 주식들이 그동안 다 올랐죠? 에코에너지, 엘렉트릭, 마린솔루션.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해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다 갔는데 LS머티럴지만 유일하게 못 갔습니다. LS머티럴지도 울트라 커페스트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전력 이슈가 있는데 전혀 부각이 안 됩니다. 왜? 사모펀드의 블록딜과 공매도 세력 때문에 수급 때문에 항상 수급은 이슈에 선행하게 돼 있습니다. 외집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저가 매수.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려서 하고 세 번째, 근저 복가에서 합니다. 네 번째, 시작가에서 합니다. 지금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내린 누룩인 걸 알고 있고 블록딜 물량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LS머티럴지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수급입니다. 사모펀드의 블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노린 공매도 세력들 이 틈을 타서 들어왔고 세 번째, 해치펀드는 1단계로 매집 중입니다. 해치펀드들이 이렇게 매집할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바뀔 때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호와 패턴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출구 전략, 페이스톤 파트너스, 이거에 따른 구간별 대응 전략, 각각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이 내용을 제가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게, 저점을 잡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엘스 머티얼즈 먼저 이슈들을 보시면 이슈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전력망 관련 이슈가 있죠. 분명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울트라 커페스터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왜? 수급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전 이슈도 있습니다. 울트라 커페스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리튬형 커페스터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북미 유럽 매출이 60% 정도 됩니다. 충전 시장은 전기차 캐즌과 상관없이 400조차의 시장입니다. 리튬형 커페스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두 번째, 전체 매출의 60% 정도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IRA랑 연결되죠. 내년부터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북미에서. 북미에 공장이 있거나 매출이 나는 기업들 당연히 수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헤리스 트레이드랑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IRA 안 한다 그랬죠. 폐지하거나 완화시킬 겁니다. 헤리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LS 머티럴즈은 헤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IRA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북미 유럽 매출이 60% 가까이 되는 기업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전력망 이슈가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울트라 커페스트를 활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시스템. 대형 호재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수급 때문에. 그리고 AI 관련 연료전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라가다 말았죠. 3만 원대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된다면 당연히 반영이 될 겁니다. 절반 팔고 절반 남은 물량 블록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2,400억. 6월부터 보호회수가 풀리면서 이 물량들이 블록 뒤로 나오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LS 머티럴즈. 먼저 충전 이슈가 있다는 것. 울트라 커페스터. 충전 시장은 400조짜리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리튬형 커페스터를 울트라 커페스터를 업그레이드 시킨 리튬형 커페스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매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60% 가까이 되죠. 이것 때문에 IRA 수혜주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세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전력 이슈. 그 다음에 AI 관련 연료전지 이슈. 이런 호재들이 주가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왜? 사모펀드에 블록 뒤로 물량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트라 커페스토 관련해서 전력망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LS 머티럴즈가 여러분이 모르신 이슈가 하나 있어요. 10월 말쯤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울트라 커페스토에 대한 공급 계약과 그 다음에 지분 투자가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투자와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일정. 배너 있는 번호로 010 3158 857 LS라 보내시면 G일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빅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치펀드들이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력만 이슈가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유일하게 못 갔습니다. LS그룹 주식장에서. 가도 너무 많이 안 갔죠? LS일렉트릭 LS에코에너지 그 다음에 LS머린솔루션 다 올라갔습니다. 유일하게 못 갔습니다. LS머린솔루션 머티럴지만 드디어 G일정이 오픈되는 순간 폭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S머린솔루션 결국 오늘도 420원 플러스 2.3%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18,000원대 중요한 거는 2만원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만원대 3만원대 3만원대가 뚫리게 된다면 숏 스키즈에서 커버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외집하고 있는 해치펀드들 조용히 차분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의 전략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아직 1단계입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 3단계부터는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대응 전략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겠죠.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중요한 게 기본적 분석도 있지만 기술적 분석 부분에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 구간별 대응 자료 구간별 대응 자료는 해치펀드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톤 펀드에 들어가 있는 어닝스 어플에저와 수익률급 대응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LS하고 아울러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LS는 G일정이었잖아요.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거고 대응 전략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겠죠. 케이스톤의 출구 전략 출구 전략에 따른 구간별 대응 전략 해치펀드의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케이스톤 펀드에 들어가 있는 어닝스 어플에저와 수익률급 대응상 종목까지 LS하고 아울러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반등 시도가 나오는 가운데 실시간 대응 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렐드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되고요.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 여기로 경험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리포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요. 사치 가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바이오, 제약, 반도체, 반등 시도 나오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하려고 합니다. LS 머티렐드는 장기로 놔두시고요. 단타방, 박 대표가 드린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010-3158-857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타방 문자 샘플입니다. 문자는 이렇게 드릴 예정이니까 단타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이 원하시는데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 박 대표가 종목을 발굴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I가 종목을 찾아주는 박 대표가 PBR 때부터 쓰던 건데 최근에 기관의 욕인들 다 익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AI가 종목을 발굴한다. 매매개혁, 장단점포석, 대응박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했고요. AI가 발굴한 히든 종목 10개 010-3158-857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개입니다. AI가 발굴한 종목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알고라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히든 종목이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낙폭이 크긴 한데 고점에서 70% 빠졌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건 3만원대를 돌파하는 거겠죠. 돌파하게 된다면 초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 확인해야 될 때 FOMC의 추가 금리인화 여부 그 다음에 10월에 빅테크들 3, 4분기 실적 빅테크 실적이 별로고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주도주가 AI에서 2차 전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10월까지 세 번째 10월 말에 있을 G일정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자료 LSR이 있었죠. 해치펀드 신호화 패턴 파악하는 방법 K스톤의 출구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라 보내시면 G일정 문자를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박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네 번째 1번은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개입니다. 들어간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LS머티럴지 같은 종목들 지금 어느 구간이냐 코스톨라니에 산책하는 게가 딱 맞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먼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어떤 구간이냐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반려견이 멀리 갔다가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시죠. 앙데레 코스톨라니에 산책하는 게입니다. 되돌림 현상 LS머티럴지는 어떨까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이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속성상 FOMC의 추가 금리나 여부 확인해야 되고 10월 달에 빅테크드 실적 물론 LS머티럴지 실적도 중요합니다. LS머티럴즈뿐만 아니라 빅테크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 2차 전지 종목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3월 10월에 나오게 될 G일정 공급계약과 지분투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노출되고 호재가 오픈된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텔레균 안방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도 나타나지만 주가는 실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돌아가는 중이고 이격이 좁아진 LS머티럴즈 다시 앞서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모멘텀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G일정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박 대표가 자료를 준비해놨으니까 자료 잘 이용하시고요. 대응 전략 리포트 그들의 전략 매집하고 있는 해치펀드들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케이스톤 사모펀드들 사모펀드에 출구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해치펀드의 신호와 패턴 파악하는 방법 이 두 개로 제가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리포트로 알려드리고 텔레그람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LS머티럴즈 말고 머리 아픈 종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관심 가는 종목 종목명 배너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주간 단위로 집계를 냅니다. 많이 보내주신 종목 먼저 우선순위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텔레그람방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대응 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머티럴즈 말고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심 가는 종목이 있으실 거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유한양행 RTOG 이런 종목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대응 전략 자료 텔레그람방 만들 테니까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 한 종목씩만 보내주시면 주간 단위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렵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 그러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격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런데 빠졌다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모멘텀이 삼겨야 되겠죠?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략을 박대표가 준비해놨습니다. 리포트 텔레그넘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 보내주시면 집계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